그래도 그래도 아우 이 오빠 아우 아우 남자를 이런 걸 다녀야되고 여자를 분명해야되고 아이 젖도 한번 먹인다 짭짤 하죠 자자자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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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리 눈물을 보게 이리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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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 영기 아플렉 눈물을 보게 이리 이리 당신은 절자 이리 여보 어디를 가야 당신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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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뭐해 인마 그거 이뚜리 보면 다 나와 아프리카 TV 보면 돼 지금 앉아있고 지금 말고 여보 여보 하필 저런 놈을 골랐을까 아 이제 남자를 바꿀 수도 없고 여기서 바꿔봐봐 내려놓고 얼른 내끼고 줘봐 다시 여보 어디를 가야 당신을 만날 수가 있어 당신이 얼마나 기다렸는데 여보 여긴 아니고 여보 여보 아이씨 여보 두 번 애절하게 부르면 나오라고 여보 여보 두 번 애절하게 부르면 나오라고 알았 그지 말고 뒤에서 여보 여보 하면 밀어 밀어 나가라고 이 사모님이 밀기 철까지 나오지 말았지 다시 여보 여보 어디를 가야 당신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당신 찾아가심 열 달 동안 이 모양이 꼴로 기다렸다 여보 여보 당신은 어디 계세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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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달려와 여보 여보 아 아유 저 새끼 때문에 쇼 조정 여보 야 골라도 내가 아까부터 저 오빠를 내가 찍었었어 너무 멀어갖고 나오기가 힘들어서 어 골라도 저런 놈을 골랐어 이 오빠 봐봐요 저 오빠 얼마 봐 UFC가 돼 UFC 저렇게 남자는 남성스럽게 저렇게 과격하게 생겼잖아 저 IS요 이슬람 극단기 과격단치 어? 아들 누가 아들이야? 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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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를 골라도 참 참 있다 여보 참 회사를 가면 확실히 한번 끌린 사람은 끌린가면 혈액 저 저 혈액은 콜라보다 진하다고 그래 그래 이거 웃기려고 한거고 아이고 어쨌든 간에 좋은 시간 내시라고 여러분들 다 웃기려고 한 얘기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하세요? KBS 한국방송 코리안 프로드캐스팅 시스템 MBC 문화방송 문화 프로드캐스팅 커버레이션 SBS 서울방송 서울 프로드캐스팅 시스템 삼성 엘리랭장호 디오스 SK 주유소 일동제아 아르라민 골드 이완양의 안티플라민 종근당 대웅제아 우르사 GS건설 삼성아파트 네미안 롯데캐슬 오비맥주 하이트클라우드 롯데조과 주식회사 혜택그라운 롱신라면 주식회사 삼양사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쌍용자동차 LG하이마트 LG세탁기 동돌이 효성그룹 삼복 컴퓨터 한국파이어 주식회사 금호 넥센 동조식품 항공개슬레 데이스터스 남양유 호텔실라 대한항공 하나관광 북옥하와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IBK 기업으로 인천시청 문화관광과 한국중앙 요식업협회 월미도 월삼호 월미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월미도 상인연합회 협찬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땡큐